텐션이 진짜 안나오네요. 오늘 진짜 미쳤다. 역대급이다. 혼자 방송하세요. 저 뒤에서 눈빵해도 될까요? 아니 나 뒤에 누워있을 테니까 오빠 혼자 방송하라고. 여러분 안녕. 아이고 편하다. 제가 얘가 지금.. 제가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봐야 되니까 잠깐만요. 눈빵동만 품으면 좋겠다고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방송 내 걸로 켰는데? 추워 죽겠네. 오빠 에어컨 좀 꺼봐. 아 너무 추워. 에어컨 좀 꺼봐. 아니 끄라고 아예 꺼. 추워. 뭐해? 추워. 못생겼어. 여러분 이 이불 사놓고 한 번도 안 빤. 진짜 개날먹이다 방송. 그쵸?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 이거 방송 지금 대타로 잠깐 맡았으니까 원래 박민정 방송했던 스타일로 제가 방송을 약간 따라해볼게요. 민혁아 고마워. 이러고 노래 틀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노래를 딱 꺼. 아무 맥락도 없이.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? 어제 내가 어제 어디 놀러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거든? 어 근데 너무 예쁜 거야. 아무도 안 물어봤네. 아무도 안 궁금해하고. 안 물 안궁인데 자기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어. 알죠 여러분?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그렇다고. 이러고 노래 또 틀고. 누나 오늘 너무 예뻐요.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? 어 너도 그거 아는구나. 아니야. 근데 나 요즘 너무 못생기게 나와. 어 요새 캠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도 예쁘다는 소리 나올 때 계속 보다. 그것만 계속 보는 거지. 이러다가 괜히 할 거 없잖아. 그러면은. 머리띠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. 여러분 이거 봐봐요. 이거 이쁘다. 그쵸? 이거 제가 언제 어디서 얼마 주고 산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낀다고. 안 물 안궁인데. 진짜 방송을 못한다. 진짜 방송 못해. 내가 지금 네 방송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. 네 방송하는 거 따라 하고 있다고. 나는 오디오가 안 비거든요. 지금 오디오가 상당히 비잖아요. 여기 오디오 안 비어요. 지금 노래 틀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프로 방송에는 오디오가 비면 안 돼. 아이유 노래 부르는 거 따라 해달라고요? 잠깐만요. 입고 나왔던 옷이 실수였던 건지. 입 맞출까? 좋은 거! 거처럼 굴어볼까? 얘기할까? 아 그만해. 듣기 싫죠? 아 너무 듣기 싫어. 빨리 그만해. 내가 맨날 밖에서 이걸 들어요. 저 방바닥 안 더럽냐고요?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요. 안 돼. 방 탐사 해달라고요? 안 돼. 이게 별풍선 있나? 별풍선 쏠까? 아! 아! 민동휘의 마마님. 아 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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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내가 먹으려고 나도 먹으란 말이야! 아!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? 아! 내가 먹을 거야! 아! 아! 내가 먹을 거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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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래? 내꺼야 내꺼야.. 아 내꺼라고, 내가 아까 먹다가 남긴거.. 아 왜이래.. 맛있따 맛있다 ASMR 한 번 하세요 삼겹살 ASMR 보여주시던 굳이 혼자 처먹는다 시청자들은 얘가 뭘 먹는지도 모른다 방송을 버리고 자빠져 자더니 말 그대로 처먹기 위해서 처먹는 중이다 우리는 이런 여자를 보고 생을 자라고 얘기한다 미친년 심지어 이 삼겹살 데운 것도 아니다 기름이 굳어있다 배가 좀 찼나 보다 미안한데 그 물은 언제 뜬 거에요? 어제 뜬 거 아니야? 먹자 먹어봐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자 당신은 이제 최면을 실시하도록 할겁니다 레드 선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쉬고 네 다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